박상권 장문호 선수가 출전하고요. 박카스는 김기성, 최윤호, 정흥주, 하재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김준성 안쪽으로 잘 넣어줬고 터널 원점프 들어갑니다. 하재필 정흥주에게. 오, 표정입니다. 정흥주의 리바운드. 아, 좋은 패스네요. 하재필. 오, 깔끔한 표정. 다시 장문호 외곽으로 오픈 찼습니다. 정확합니다. 장문호 선수가 김기성이 볼을 빼앗아 냈군요. 최윤호에게 득점 성공하러. 김준성 선수가 지금은 완전히 눈치를 쳤습니다. 오, 김준성의 화려한 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재필 골 밑도점. 장문호. 아, 두 명의 선수가 에어쌓을. 오, 그걸 또. 추박해 보이지만 어쨌든 득점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예. 네. 최윤호 레이아업 득점. 이현석이 직접 뚫고 올라가는데요. 오, 파울이 안 불렸네요. 네, 파울이 안 불렸네요. 네, 파울이 안 불렸네요. 오, 김준성이 마무리합니다. 김기성, 김기성. 아, 잘 줬죠? 하재필에게. 오, 블락셔. 오, 이현석 선수 아닌가. 예, 블락캠 했습니다. 가드가 블락을 했어요. 붕을 놓습니다. 그리고 슈팅까지. 정확한. 이번엔 김준성. 아, 정확하네요. 자, 이제 1분 45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SK나이츠에는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현석의 마무리. 이렇게.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주